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본인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문재인의 30년 지기 친구 송철호 이 송철호를 부정선거로 당선시키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거대한 모기사슬 카르텔의 집합소가 민주당 이런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장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범법자들 법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했죠 이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과 조국 이재명 구속 안 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또 현 이원석 검찰총장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좀 차린 걸까요? 지금 현재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이재명 기소했던 장본인 문재인 딸 사위 수사 총괄했던 전주지검장 아닙니까?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이번 소식에도 나옵니다만 불과 이틀 전이었나요? 친문 27명이 경악스러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금 문재인 딸 사위에 대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소상하게 밝혔었죠 드디어 제발 윤석열 정부 이창수 전주지검장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좀 가열차게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창수 53세 사법연수원 30기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13일 검사급 이상 39명을 승진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날 인사에서 이창수 지검장은 성경호 사법연수원 29기 성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성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 성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죠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20년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한 인원이 있으며 대표적인 친윤 윤석열 사단으로 통합니다 서울 대원구와 성경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창수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현 서울중앙지검검사로 임관해 2013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어 이창수 지검장은 부장검사로 승진해 서울 동부지검 형사 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등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재직 시절 코오롱의 인보사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전주 지검장에 임명된 뒤에는 문재인과 문재인의 전 사위 채용 비리 위협을 수사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작년 9월 전주 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사위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총괄 기위를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문재인의 사위 수사를 하기 위해 대통령 기업관도 압수수색을 한 수사 총괄이며 또한 경남 양산 문재인 전 사위 서머 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으며 압수수색 무려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장본인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딸과 문재인 전 사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총괄하며 계속해서 속도감을 내오다가 이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소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언제 기사냐 5월 12일 기사입니다 민주당선자들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먼지털기식 불법수사 문정부 출신 27명 수사배우의 대통령실 의심 문재인 정부 출신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검찰이 타이 이스타제 채용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기식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대해 경악스럽다라는 표현까지 했으며 하다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까지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었습니다 윤건영, 고민정, 정태호, 이영선 위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당선자 27명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산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머씨가 2018년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대가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서씨의 경남 양산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서씨를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자행했다라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만나달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사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싸려다 큰일 난다라며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친문 당선자들은 검찰이 서씨의 모친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서씨 매형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친문 윤건영 위원은 참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리한 수사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고 참고인이 검사에게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갑자기 검사가 큰 소리를 치며 문재인 잡아 쳐놓아야겠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등 경악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잡아놓겠다 당선자들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의 주변인들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문 의원들은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거래를 했던 유아무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문다혜 씨와 수백만 원 상당의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이른 아침에 갑자기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금융 거래를 했던 또 다른 당사자인 양 씨도 검찰에 의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금융 거래를 한 양 씨 참고인에 불과한데도 출국금지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경악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총 대변인을 지낸 윤석열 사단의 이창수 전주지검장 부임 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수사가 본격화 되었다며 이 모든 광기오린 수사의 배후에는 영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게 아닌가라며 전주지검이 벌이는 무리한 수사가 정권을 향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라고 친문 27명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기 전에 문재인 관련된 이 수사 4년을 끌었죠 4명의 전주지검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작년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빠르게 문재인 또 이상직 문재인의 딸 문다혜 문재인의 전 사위 서모 씨 얼마나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뭡니까 핵심은 문재인이가 이상직 공천을 주고 또 이상직이가 문재인 사위 불법 취직을 시켰고 그 이후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좀 가혈차게 가주시기를 바라가 수달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